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그리고 위험한 순간을 막아주는 우리 곁의 영웅들 생명을 지키는 용감한 시민들의 이야기 골든타입 히어로에서 만나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며 바다로 떠나는 사람들 즐거운 물놀이부터 짜릿한 레저까지 한여름 바다는 최고의 휴가진대요 그러나 방심은 금물 순식간에 돌변해 피서객을 위협하는 바다의 두 얼굴 지난 6월 제주의 한 해수욕장 바다에서 물놀이가 한창인 사람들 그런데 해변 근처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먼 바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서프보드를 타고 피서객들을 향해 다가오는 한 남성 보드에 사람들을 태운 뒤 헤엄을 쳐서 다시 해변가로 데려갑니다 물 놀이를 즐기던 사람들이 먼 바다로 떠밀려온 이유 바로 이안류 때문인데요 이안류란 파도가 해안에서 해소해지 못하고 바다 쪽으로 급속히 빠져나간 현상인데요 한마디로 역방향 파도입니다 이안류의 발생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해안가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놀라실 것 같아요 이안류의 물살은 초속 3m로 매우 빨라 한숨에 피서객을 먼 바다로 보내기 때문에 공포의 역파도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피서객들을 구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 제주바다를 찾았는데요 벌써 듬직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한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 4명이랑 어른 1명이 먼 바다로 떠내려간 상황이었고요 보시면 여기 아이 둘이랑 아빠가 한 명 떠있고요 구주를 하러 오고 있는 사람이 저고요 우선 아이 둘을 서프보드에 태워 구주하는 영웅 그리고 다른 서퍼들도 이안류에 휩쓸린 피서객을 보드에 태웠답니다 잘하셨네요 앞으로는 이안류 때문에 절대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안류가 없는 지역으로 우회해서 나오는 그것도 아는 사람이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바도가 높은 쪽은 피하고 비교적 잔잔한 바다 쪽으로 빠져나왔다고요 진짜 미연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 벗어나면 물살이 당기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안 될 때 이안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천천히 나오십니다 영웅의 침착한 대처로 피서객 모두 무사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다음날에도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었어요 이안류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나봐요 커플분이 빠지셔가지고 구하러 들어갔어요 분명조끼나 투브 같은 걸 착용하지 않아서 위협한 상황이었고 이분들도 자기들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당황을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안전하게 구조했다는 영웅 항상 파도가 조금이라도 크게 되면 매일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 한 해만 10명 이상을 구조했다는 영웅들 이안류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피서객들이 크게 당황한다는데요 작년에 구조한 아버지와 아들도 그랬답니다 아들 분은 완전 넋이 나가 있는 상태였고요 아버지도 되게 기진맥진했던 상태고 맨몸으로 빠졌던 상황이었어서 많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조하면서 두렵기도 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누구보다 저도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두려움을 느꼈다거나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용감한 영웅들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저희는 서핑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양경찰에서 발탁한 민간서프구조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서프구조대요? 민간서프구조대요 민간서프구조대는 연안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 시 해양경찰을 도와 활동하는 민간구조대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 이안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주변보다 물색이 짙은 곳에서 해수욕은 삼가주시고요 다량의 흰 거품이 발생하고 있는 주변은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파도가 끊겨있는 곳은 이안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해수욕장 통제 기준을 따르는 것은 물론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이안류가 발생하는 주요 해수욕장과 이안류 예측 정보를 4단계로 구분해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은 필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무엇보다 행동 여력이 중요한데요 당황할수록 물에 빠지면서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일단 침착함을 유지하시고요 쉽지 않으시면 침착해야 됩니다 배영을 하듯 온몸에 힘을 풀고 생존 수영을 하면서 물에 뜬 채로 구조를 기다립니다 몸에 힘을 최대한 아끼면서 그렇죠 힘을 빼야죠 만약 큐브를 타고 있다면 내린 다음 투비 옆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려주세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수영을 통해 탈출하려 한다면 이안류 정면 방향은 피하시고요 45도 각도로 수영하거나 가로 방향으로 수영해 이안류 흐름에서 벗어난 뒤 해변으로 가야 합니다 이안류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게 아니라 몇 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천천히 기다리시면 해양경찰이나 민간 서프 구조대원분들이 반드시 구조해드리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앞으로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이웃을 구한 최재형 손주빈 서퍼 우리 곁의 영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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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곁의 영웅입니다